퀴즈 자아 나한테 물리면 뒤져야지 자아 나한테 물리면 뒤져야지 난 그런 슬로우 없어도 다 죽일 수 있다 자 이거 두 개면 이제 완벽준비 완료 안 맞네 응 오메 미안하다 가타생각을 못했다 12시가 넘었네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방송은 유튜브 네이버에서 마이콜 검색하면 나오는 엑시스 마이콜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모님 헬퍼임 고구모님 헬퍼임 오 나 헬퍼 임심이야? 와우 망음금 인정? 헬퍼한다 헬퍼한다 고구모 헬퍼 신고한다 감사합니다 가장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? 음 음 이렇게나 완벽하게 싸렘 드디어 프로를 넘어 bca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싹놈의 하여튼 탱특성 캬아아 신고해줘 신고해줘 나 신고받고 싶어 신고해줘 이 멍청아 에잉 에잉 어휴 그걸 믿냐래 어 걱정마 12,000명 보고 있었어 12,000명 앞에서 쓸 정도로 난 대범하지 못해 어 저기 아이디에 써있네 병신아 들어가봐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bj급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와우 먹으면서 리액션하는건 상관이 없지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갱 안가고 아랫찍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든지 미드갱 가든지 이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이야? 어 그래? 어 오케이 어 에코님 봤죠? 난 당당하다니깐 당당합니다 항상 자 만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밀려요 에코가 밀리는데 에코가 그냥 싸우는거니까 자 그러면은 리븐도 바보가 아닌이사 아 바보가 아닌이사 아이씨 이거 지운걸로 개이득 30원 벌었죠 엄마 아까부터 왜이래 계속 어이 어이 어 이거 이거 때려 어 자 어차피 궁도 없는놈한테 뒤지진 않을테고 와더 지우고 우리 할건 다했습니다 아 맞네 핑와때렸네 비제이 끝플레이 리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쫄지 않고 지우는거 봐라 가자 간다어왔어왔 as 미친 하룳Ind오수 방금 위치 읽은 거 봤어요 어? 이게 바로 비제이급 플레이어 지리지 애들이 나 헬퍼 의심하고 있어 여러분 BJ급 방송 아프리카에 한명인 한명은 아니지만 사여간 BJ급 방송 기아 또 헬퍼 의심 역시 서른안을 뜨니까 그냥 뭐 막을 자가 없구만 막을 자가 없어 막을 자가 그냥 연속 비젤리스트 프로세스 인정 좀 프로세스 인정 들어갑니다 프로세스 인정 프로세스 인정 들어갑니다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크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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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믹 헬퍼 다음 스테이 이야 나도 모르겠다 일단 이거 보면 녹방 알아서 확인하세요 귀찮으니까 끝 이야 좋다 코믹 헬퍼라 뭐지 코믹 헬퍼 잠깐만 코믹 헬퍼는 뭐하는 프로그램이야 코믹 헬퍼 시스템에 코믹 헬퍼라는게 있습니다 이거 뭐요 코믹 헬퍼 아 이거는 한 3억정도 내면 살 수 있는 그런거지요 이건 BJ만 쓸 수 있는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써도 못쓰는거에요 진짜 헬퍼 쓰고 계신거에요 아니요 야 장난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왜그래 뭐하는 거야 엠 프로이